좋은 골목길은 또 하염없이 멀어져 마주 앉은 대체 반대편마저도 뻗어봐도 마달릴 수가 없어서 내란 언제부턴가 긴 그늘을 데려 우리는 서로가 괜찮다는데 완전히 돌아갈 수는 없는걸 감아뜯어보니 너무 멀리와있어 이제 이별 뒷면에 서있는 우리 내게 넘버쳐도록 행복했던 꿈 이제 마지막 장을 넘겨야겠어 많이 아플테지만 언젠가는 해야겠지 그대 이유같은 거 참는 얼굴 말아요 우리는 충분히 할 만큼 없는걸 그러니 더 아무 말도 말해줘 그저 널 보면서 예전처럼 웃어줘 이제 이별 뒷면에 서있는 우리 내게 넘버쳐도록 행복했던 꿈 이제 마지막 장을 넘겨야겠어 이제 마지막 장을 넘겨야겠어 이제 마지막 장을 넘겨야겠어 이제 마지막 장을 넘겨야겠어 나는 마지막 장을 넘겨야겠어 하지만 언젠가는 해야겠지 언젠가는 해야겠지 고마웠어 여기까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